안녕하세요. 산하초 나라입니다. 한겨울이라서 줄기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식물입니다. 유심히 보면 이 가시가 엇갈려서 나는 산초입니다. 마주나는 것은 초피이고, 여보십시오. 이 산초 또 특징이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검은 재를 뿌려놓은 것처럼 약간 검은 새끼가 뜁니다. 이 산초는 늦가을, 이 겨울철에는 이 잔가지를 약재로 씁니다. 이렇게 몇 개 채취했습니다. 이 산초 나무는 열매가 달렸을 때는 약간 덜 익은 열매는 장아찌 담아 먹기도 하고, 잎과 열매는 산초 차를 해서 먹기도 하는데, 늦가을, 겨울에는 이 잔가지를 채취해서 당금술을 담아 먹으면 신경통이나 식욕부진, 불면증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당금술 담을 때에는 유리병 용기에 이 잔가지 3분의 1을 넣고 이 당금술을 가득 채워서 밀봉합니다. 그래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서 3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한 잔씩 드시면은 신경통이나 식욕부진, 불면증 등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또한 눈을 맑게 하고 노안, 폐, 기관지, 천식, 이명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명현상은 몸이 허해가지고 나타나는 기에서 윙윙 소리나는 그런 현상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산초나무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